아, 제가 해야 되는 거죠? 네, 쌍방에. 어, 여기요. 어? 뭐야? 무슨 일이야? 야, 수혜 씨 뭘 표해, 지금. 같이, 같이 맞았어. 아니, 지금 맞았어. 주고받았어. 조다이가 알려줬어요. 주고받았다고. 해가, 해가! 주고받았다고 발로 빵빵 찬아주고. 엄마, 주고받았어, 주고받았어. 너무 재밌는 거. 너무 재밌는 거. 해가, 해가! 주고받았다고 발로 빵빵 찬아주고. 딱 왔네, 느낌이. 이거 무슨 일이야? 저는. 오, 이거 있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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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오! 오! 어, 진짜 한 편 못 받을 줄 알았는데. 진짜, 진짜 너무 많이 떨렸어요. 첫 느낌에서 좀 많이 친구로 갈지 아니면 이성으로 갈지가 많이 갈리는데. 그분 약간 훅 들어온 느낌? 제 차례네요. 오, 이거 엄청 떨린 거구나. 어떻게 가서 안 돼? 왜 그래? 나 왜 그래, 다운? 멀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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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표야, 멀표. 우와, 충격이다. 지금 부처처럼 이렇게 펴서 얼굴 가린 걸 다른 분들은 더 싫어하겠어, 이렇게. 멀표. 멀표. 근데 되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? 같이 빵표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. 하나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안 받았어요. 다, 다. 여기, 여기로 다 가서. 손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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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잖아. 우리 분발합시다. 짜릿해, 사실 짜릿해. 근데 부담스러워서 그렇지. 이랬는데 마지막에 빵표 되면 어떡해. 뭐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 없잖아요. 웃음이 끊이지는 않네. 입이 진짜 귀에 걸리셨네. 근데 저거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. 내 표였던 내가 하나라도 이렇게 싹싹 빠지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마음이 허할 수가 없잖아요. 할 수 없을 것 같다. 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